계속해서 이번엔 기상관측일에 처음으로 미국 멕시코만에서 두 개의 허리케인급 열대성 폭풍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예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미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현재 루이지에나주로 최대 풍속 시속 75마일의 열대성 폭풍 마르코가 허리케인급으로 격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. 문제는 루이지에나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열대성 폭풍 로라입니다. 이 역시도 시간당 최대 풍속 65마일의 거센 바람과 함께 마르코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열대성 폭풍 로라는 이미 도미니크 공화국과 아이티를 지나면서 그 위력을 과시해 최소 8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. 현재 열대성 폭풍 로라는 멕시코만을 지나며 그 세력을 더욱 키워 내일 오후쯤 허리케인으로 격상된 뒤 최대 풍속 시속 105마일의 강력한 상태로 미 해안가에 도달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. 이처럼 두 폭풍의 영향으로 루이지에나주 해안과 미시시피주 일부 지역에선 최대 2미터의 폭풍 해일이 예상되면서 이 지역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시설이 빠르게 철수됐습니다. 또한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으며 위험지역 주민들 역시 대피에 나섰고 현재 추위를 지켜보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